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주식투자 이렇게 하라 주식왕 워렌 버펫의 성공투자 바이브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 책의 앞부분인 제1부 워렌 버펫의 기본투자전략 앞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1부 워렌 버펫의 기본투자전략 두번째 시간으로 뒷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주요 내용은 우량기업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 우량기업의 유형 3가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침체가 투자 기회다. 불안전한 시장구조가 매수기회를 마련한다. 인플레이션이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매도시점을 결정하라. 이런 식으로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도 유용한 것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우량한 기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9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독점적인 사업인가? 둘째, 수익성이 높고 상승세인가? 셋째,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가? 넷째, 주주 자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가? 다섯째, 수익을 유보하는가? 여섯째, 영업활동에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일곱째, 유보수익을 자유롭게 재투자하는가? 여덟번째, 물가 상승 시 자유롭게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가? 아홉번째, 유보수익이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가? 이 아홉 가지로 그 기업이 우량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독점적인 사업인가? 처음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기업이 소비자 독점적인 요소가 있는가의 여보입니다. 그것은 유명 상표의 제품일 수도 있고 일반 대중이나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서점에 가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것이 유명 상표의 제품인가를 생각해보고 장사를 하려면 어떤 제품을 꼭 구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상표명을 즉시 알을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일종의 소비자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있는 음료수는 코카콜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겨워질 때까지 보는 인어공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 이런 것들이 소비자 독점적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광고 대행사로 이루어진 광고계,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금융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로 따지면 넷플릭스나 구글에서 하는 유튜브, 신용카드 회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런 것들이 소비자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 상품이 된 후에는 반드시 기업과 경영진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익성이 높고 상승세인가. 어떤 상품이 가진 소비자 독점력은 독보적인 것이지만, 연간 주당이익의 등락폭이 엄청나게 크거나, 경영진이 회사의 다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수환이 형편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펫은 연간 주당이익이 높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왼쪽은 주당이익이 규칙적인데, B회사 같은 경우는 주당이익이 둘쭉날쭉하면 워렌 버펫은 A회사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가. 소비자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다면,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펫은 장기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운영할 때,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도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을 때 소비자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찾으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주 자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가. 주주가 자본에 대한 높은 이익률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워렌 버펫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큰 기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네이버 같은데 보면 ROE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RO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주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돈 5만 달러와 은행에서 빌린 돈 15만 달러를 가지고 20만 달러짜리 임대용 주택을 샀다고 하면, 이 5달러가 자산에 대한 여러분의 자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집을 임대해서 임대로 1만 5천 달러를 받고 지출한 돈이 1만 달러였다고 하면, 5만 달러를 투자해서 5천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ROE, 자본에 대한 이익률은 5천 나눔이 5만 해서 10%가 된다는 거죠. 40년 동안 미국 기업의 주주 자본에 대한 평균 이익률은 1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이상인 기업에 워렌버펫은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펫은 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이익률은 기업의 경영진이 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보수익을 투자해 주주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훌륭한 지표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을 유보하는가. 여기서 계속 또 나오는 얘기가 기업이 이익을 벌었을 때 그것을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수익을 유보하거나 자기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식이 배당으로 지불되는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한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유보수익으로 인해 기업의 순자산 가치 역시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치 증가를 기업 활동의 확장에서 얻은 잉여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축적된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워렌버펫은 유보수익을 공장이나 설비를 개선시키는데 혹은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유보수익을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미 이윤이 나고 있는 핵심 사업의 확장을 위해 쓸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업활동에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워렌버펫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유보할 수 있고 운전자금으로 유보된 수익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렌버펫은 기업의 자본 투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돌아갈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과 설비를 대체하기 위한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더 이상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면 기업의 가치는 더 커지며 두 번째 교훈은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할 경우 기업은 외형적으로만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펫이 원하는 것은 아주 가끔씩 공장과 설비를 바꾸는 기업이지 끊임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와 개발을 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기업은 현재 유용한 제품이면서도 생산하기 쉽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도시의 하나뿐인 신문, 사탕을 만드는 회사, 껌 회사, 면도기 제조업체, 인기 음료 제조업체나 맥주 회사처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단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유보수익을 자유롭게 재투자하는가? 유보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여 추가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워렌버핏은 만일 기업이 유보수익을 가지고 평균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활용할 수만 있다면 유보수익을 기업이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핏은 돈이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매우 수익성이 높고 추가적인 조사나 개발 혹은 공장이나 설비를 대체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물가 상승 시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생산비용이 그 제품의 가격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돼서 어떤 기업은 손해를 본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항공사업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항공회사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비행기 요금은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필수품형 생산기업의 경우는 물가가 상승할 때 생산비는 증가하는 한편 제품의 가격은 경쟁 때문에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은, 즉 소비자 독점력을 지닌 기업은 물가가 상승할 때 제품의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과 관계없이 이윤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유보수익이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가? 시장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장기 투자적인 특성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의 시장 가격이 내재의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요소는 카지노적인 측면인데요. 사람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의 가치가 그날그날이 정부의 영향을 받아 돈을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카지노적인 특성 덕분에 참을성 있는 투자자가 그의 투자 기술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 보펫은 만일 시장의 장기 투자 성향이 자본을 적절히 할당하고 기업의 순자장 가치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업의 주가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은 비이성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주가를 어처구니없이 높게 만들기도 하고 말도 안되게 낮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의 조울증 같은 형태는 투자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가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시장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주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시장을 통해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열일곱 번째는 우량 기업의 유형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부분인데요.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을 설명하면서 톨 브릿지 사업을 얘기했었는데요. 이 톨 브릿지 사업은 다리 통행료를 받는 것처럼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톨 브릿지형 기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표 가치가 있고 빨리 소모되는 제품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두 번째는 대중광고 매체.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각각 살펴보면 상표 가치가 있고 빨리 소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것은 어떠한 제품을 딱 한 제조업체만 생산한다면 상인은 제조업체가 부른대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상인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가격에서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빨리 소모되는 유명한 제품이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꼭 갖추어야 한다면 그것은 톨 브릿지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자가 특정 상표의 제품만을 원하고 상인은 돈을 벌고 싶다면 그 상인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문제는 다리가 하나였듯이 제조업체도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품이 우량 기업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중광고 매체. 워렌버펫은 광고가 잠재고객과 제조업자 사이에 관념적인 다리를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요. 이러한 광고를 톨 브릿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광고 대행업체 잡지사, 신문사에게 한때 큰 이익을 가져주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방송사가 3사였잖아요. 그때는 이런 방송사가 톨 브릿지 업체였다는 거죠. 하지만 요새는 방송수도 늘어나고 제3의 미디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과거의 얘기인 것 같고요. 요새로 따지자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게 워렌버펫이 얘기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여기서는 해충 방지, 청소, 가정부 파견, 잔디 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큰 해충과 흰개미를 방지하는 기업. 이렇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본소비가 거의 없고 고임금이나 고학력의 노동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오래돼서 못쓰는 제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향상시키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돈이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톨브릿지형 기업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꼭 갖춰 놓아야 하는 유명 상표의 제품을 알아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장의 내용에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농심이나 네이버, 삼성전자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실생활에서 우리 한 기업을 찾아라. 이것은 피터린치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슈퍼마켓 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찾으라는 거죠. 코카콜라, 필름모리스, 허시초콜렛, 켈로그, 캠벨슈프 같은 그런 것을 찾으라고 하고요. 투자에 대한 워렌 버핏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술 진보 때문에 상품성을 잃지 않는 그런 제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하이테크 제품을 그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기업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일상생활에서부터 탐구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아홉 번째는 경영진에 의해 수익성이 결정된다. 이것도 필리피셔도 얘기하고 워레버패트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수익성 있는 자본의 할당을 하고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유지하고 유보수익을 지불하거나 혹은 적당한 투자처가 없는 경우에 자사주를 재매입하는 경영자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좋은 질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태가 우수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20번째는 기업의 침체가 투자 기회이다. 이것도 상당히 저한테는 새롭게 들린 내용이었는데요. 기업의 재정상태가 최악일 때 구매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웰스파고 은행의 주식을 매수한 것, 60년대 후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매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침체인 경우에 기업을 매수했다고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투자는 단기지향적이어서 그들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가치평가를 오직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좋지 못한 실적을 내는 해가 있다면 과거에 계속해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폭락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이것이 장기지향적인 투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렌 버펫도 이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사업이건 간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제가 침체하면 수익이 줄기 때문에 수익의 감소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은 경기침체가 벗어났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구조가 괜찮다면 한 해의 단기적인 손실은 매수의 기회라고 하고요. 쇼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사고 싶은 것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하고 하지만 종종 경기순환의 곡선이 제멋대로 해서 우수한 기업들도 몇 년간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호들갑을 떨면서 주가를 폭락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업이 훌륭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인지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인지를 물었을 때 답이 긍정적이라면 그 기업은 경기가 악화됐을 때도 살아남아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둔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악화라는 것은 약자에게는 몹시 가혹하지만 살아남는 강자에게는 커다란 행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구조가 매수기회를 마련한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의 기술적 특성이 기업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주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경제 행태 때문에 사업 전맹의 근거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좋은 매수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개기업의 주식은 그 수요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나 실제 주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가지수의 동향이나 변화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집단 히스테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돈을 잃게 되면 공포 속에서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반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황상태는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런 상황은 사업 전망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이제 미국 시장 주가도 폭락하고 있잖아요. 항상 책을 읽으면 기업의 실적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매수의 기회라고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막상 시장에 폭락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의 떼도 저 또한 상당히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을 일단은 사보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고 있는 상태고 더 떨어져서 국가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업이 튼튼하기만 한다면 주가는 원상복귀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시장 구조가 최근에는 지수차익거래나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두 가지 새로운 투자 전략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10% 이상 빠지면 전체 운용금액을 줄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업체에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훨씬 더 크게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엄청난 양의 주식을 사고파는 데는 커다란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그 힘은 종종 상황을 악화시켜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987년에는 워렌 버핏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는 언제나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과 탐욕은 언제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성적인 사람들은 수많은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라.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실물 자산과 비슷한 주식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6번째 과가비 집중 투자하라.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를 스스로의 세금에 대한 보호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몇 개의 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여러 투자처의 자본을 분산시킴으로써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포트폴리오 투자나 ETF 투자가 곽강을 받으면서 분산 투자를 되게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은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지는 나는 투자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몇몇 기업의 투자에 대부분이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 있는 몇몇 기업에만 워렌 버핏은 투자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누군가에게 오직 10번만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그 사람이 형편없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27번째 매도 시점을 결정하라. 여기서는 월시 트리트의 사람들은 이익을 실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식 매도 방법은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주식 가치를 팔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2, 3년 내에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후로 내재 가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팔아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식 접근 방법은 성장세에 있는 훌륭한 기업을 매수하고 그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의 수익을 최우선 관심사로 여긴다면 환경이 변화하거나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유보수익을 수익성 있게 투자하는 기업 덕택에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고 하고요. 워렌 버핏은 가격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구매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기업의 경제적 특성에 기초하여 투자를 결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기업은 지분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 확실한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 주주지향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한 번 구매하고 나면 기업의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수년간 그 주식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하락할 때, 하락을 시작할 때 팔고 저점에서 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했을 때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거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피션은 사람들이 침체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대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언자의 예측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즉,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을 해도 폭락론자의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허튼 소리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에 근거해서 매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충분한 수익률을 내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장세가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투자할 기업을 생각하고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워렌 버핏은 하락스에 있는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지도 현금으로 바꾸지도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기만 하지도 않았다. 모두가 겁에 질려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그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확실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투자 결정은 사업 전망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사업 전망이 유리한 기업을 투자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면 대안을 찾아라 해서 채권이나 단기 차익거래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요 투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1부 워렌 버핏의 기본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이 유리한 기업인지 그리고 기업이 한두에 침체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면 투자할 좋은 기회였다는 것 그 다음에 불안정한 시장 구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오는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좋은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절판이 돼서 현재는 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중고장터에서라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또 다음 시간에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니까 널리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